아까 전화한 사람, 소 셰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환 여자친구 씨. 미래의 남자친구 씨 언제 오십니까?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달리 달려오세요. 아니 우리 아까 낮에는 다 이성 친구가 친구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성의 친구로 될 수 있나요? 있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친구가 안 된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진이 오빠는 없어, 없대요. 여자를 보면 가만 안 놔두나봐요. 여자를 보면 가만 안 놔두나봐요. 맞아, 맞아. 일단 여자를 가만 놔두면 친구가 되거든. 오, 한옥이네, 기완집? 오이! 일어너라! 하하하하. 아유... 아이고... 아니 밤이 깜깜해서 잘 몰랐는데 대문 딱 열어보니까 여기를 완전 무슨 대감집, 대감집 이런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오늘 처음 모신 수현 씨. 안녕하세요. 수현이가 무척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남자가, 요리 잘하는 남자가 이상이 형이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생겼죠? 잘생겼죠? 태화, 서태화. 네, 눈이 부셔요. 아, 배요? 하하하하. 우리 수리하고 닮았어, 태화하고. 그래, 분위기가 비슷해. 닮았어, 얼핏 보는 이미지가. 아, 진짜 닮았어. 진짜, 진짜?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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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잘하는 남자 있었으면 좋겠어. 어느 날부턴가 요리 잘하는 남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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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